응용도전하기 1번. 각기둥에서 한 밑면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이랬죠. 6센티미터. 이게 밑면이 되는데. 이게 밑면의 둘레. 자 그럼 여기는 5. 여기는 8이죠.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럼 6 다기 5 다기 8 다기 7 이렇게 하면 되죠. 11 다기 16 다기 7은 27 다기 7은 34. 34센티미터가 됩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사각기둥 모양으로 만든 선물상자를 리본을 사용하여 십자모양으로 묶어서 포장하러 갑니다. 매듭에 사용되는 리본이 20센티미터라면. 매듭. 매듭진거죠. 이거 20센티미터죠. 선물상자를 가장 짧게 묶을 때 필요한 리본의 길이. 일단 뭐. 이거 이렇게 된거. 이게 30이죠. 30이기도 있을거잖아. 이게 이렇게. 밑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 30이잖아. 그럼 두개가 지금 하나. 두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30 곱하기 2개. 처음에 이거. 리본 20센티미터 더하기. 그 다음. 그 다음에 요거. 요거에 이렇게 딱 될거잖아요. 두개. 두개. 이거는 25죠. 25. 그럼 25가 두개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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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요거 하나. 둘. 이쪽에 세개. 여기. 네개. 네개. 네개가 되죠. 네개는. 요거는 몇센티미터. 20센티미터. 20. 이렇게 되네. 60 따기. 요거 50 따기. 80은. 80 따기. 130은. 210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3번. 높이가 8센티미터인 육각기둥의 옆면에. 모두 페인트를 칠한 후. 바닥에 놓고. 한방향으로 세바퀴 굴렀더니. 자. 이게 되죠. 1, 2, 3, 4, 5, 6, 1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되고. 높이가 8센티미터에요. 세바퀴 굴렀으니까. 이 옆에 있는 2, 3, 4, 6면이 세바퀴 굴렀 거잖아요. 그죠. 6면의 넓이 합이. 바로 10면의 넓이 합이잖아요. 그죠. 6개면. 넓이 합은. 세번 굴렀으니까. 576 나누기 3을 하면 되네. 3, 2, 3, 3, 9, 27, 3, 2, 6. 192 제곱센티미터 됩니다. 육각기둥의 한 밑면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이랬죠. 육각기둥의 한 밑면의 둘레.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옆면의 넓이 합이 있죠. 요거 또. 요거는. 요거 있죠. 요거. 넓이 합이 지금 192 잖아요. 192 는. 한 밑면의 둘레 있죠. 지금 파란색. 요. 한 밑면의 둘레.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한 밑면의 둘레를 네모로 합시다. 네모 곱하기. 한 밑면의 둘레 곱하기. 팔을 딱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여섯 개의 면의 넓이가 되어버리잖아. 어. 맞죠. 팔. 맞죠. 어. 왜냐면 요거 1번이라고. 요거 2번이라고. 3, 4, 5. 이거 하면은. 1번에 있는 넓이도 요거 곱해야 되잖아. 1번도 곱하기 8 해도 되고. 넓이는. 2번도 곱하기 8 해도 되고. 3번도 곱하기 8 해도 되고. 4번도 곱하기 8 해도 되고. 5번도 곱하기 8 해도 되고. 6번도 곱하기 8 해야지만이. 옆면의 넓이 합이잖아. 이거잖아. 요거 다 더하면은. 요거 한꺼번에 넣어둔는게 뭐냐면은.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다 더한거. 그죠. 그러니까 한 밑면의 둘레죠. 그게 네모라고. 그 곱하기 8을 한거와 똑같잖아. 이렇게 되죠. 어. 그러므로. 한 밑면의 둘레 네모는. 한 밑면의 둘레 네모는. 192 나누기 8을 하면 된다고. 8, 2, 16, 8, 4, 32 해서. 24cm가 됩니다. 24cm가 되면은. 육각기네. 모두 모수리 길이 이랬는데. 일단은 24cm니까. 이 하나. 이 하나의 길이는. 여기는. 24 나누기 6을 하면. 4cm가 되죠. 그죠. 한 밑면의 둘레. 이렇게. 4가 되고. 별로 의미는 없나. 왜냐하면은. 모든 모수리 길이 합이니까. 어차피. 파란색. 자. 밑면이. 두 개잖아. 이 두 개 넓이니까. 한 밑면이 둘레. 24니까. 저거는. 24 곱하기 2.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는. 8 곱하기. 6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게. 낫네. 그죠. 이거 4. 이거 구할 필요 없었다. 그죠. 자. 이러면. 48. 48. 은. 96. 96cm가 됩니다. 자. 4번. 오른쪽은. 윗면의 모양이. 정칠각형인. 각기둥입니다. 정칠각형. 이 각기둥을. 윗면의 수직이대로. 어. 잘라. 모양과 크기 같은. 각기둥. 7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잘랐을 때. 7개 잘라. 자. 이렇게 되겠네. 이런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잘라. 그럼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삼각기둥이 다 생기죠.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식으로 잘릴거잖아. 됐죠.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자. 삼각기둥 맞습니까. 이런게 몇개입니까. 7개 되는거지.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됐죠. 일곱개 되죠. 이런식으로 잘린다는거지. 이런식으로. 삼각기둥이 일곱개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린다. 뭐. 이거는 그냥 며울 수 밖에 없죠. 이런거는. 아. 알 수겠죠. 삼각기둥인데. 잘린 각기둥이 일곱개의 면의 수. 자. 삼각기둥은 딱 봐도. 면의 개수가 몇개입니까. 딱 나오지. 요거. 이거. 윗면. 윗면. 윗면에 해당되는거 2개. 옆에 3개 있잖아. 5개가 있죠. 총. 각기둥이 일곱개니까. 7 곱하기 5하면 되죠. 그러면. 7 5 35. 35. 4. 5 5.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 전개도의 넓이는 몇제곱cm입니까. 이랬죠. 이것이 2개 있잖아. 그러면. 2 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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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죠. 밑면의 넓이자. 이거. 옆면은 이거. 파란색으로. 10 곱하기 2 하죠. 6 곱하기 7 이죠 요거는 요거는 8 곱하기 7 6 곱하기 7 이죠 48 더하기 70 더하기 7 8 50 더하기 7 6 2 42 118 더하기 8 98 16 이르라고 11 21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사각기둥의 3면에 선분을 그었습니다 사각기둥이 전개되어 선분을 알맞게 그어 보시오 기역 니검 또 졸 모 학힘 하나요 그 다음에 년일꼬 여기를 기응이 은 기울이 얻고 미매랍시다 미끄미음 유의 면은 디그 미용을 연회 이었죠 이렇게 하고 펼치면 은 자 이면이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면 이 면이 이쪽으로 올거 잖아 면 올거죠 띄가 딱 펼치면 이거 리얼되죠 리얼면 이거 ㄱ이 딸려오잖아요 이거 ㄱ이래고 이 ㄹ이 딱 때문에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쭉 펼치면은 미음이 있는데 요게 딱 이쪽으로 딱 되겠네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됐죠 이렇게 정한 다음에 ㄱ하고 미음이 이어졌네 ㄱ하고 미음이 이어지고 됐죠 이렇게 선분을 알맞게 꺼보시죠 자 이렇게 껐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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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해보신 게 제일 낫습니다 원래는 7번 철사와 색종인의 사유의 다음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윗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철사 3m로 사각형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구하십시오 3m면은 300cm가 되죠 자 일단은 뭐 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철사 3m로 일단은 뭐 8x8 곱하기 4대고 길이가 12도 몇 개입니까 1,2,3,4개 잖아 자리되면 832다기 48은 0 80cm로 1개 만드는데 300이니까 80다기 80다기 80하면 3,8이 24 되죠 이렇게 만들고 남는 거는 60이 남아버리니까 또 다르게 나타내면은 300은 80 나누기 3 80 곱하기 3 해야지 80 나누기 3이 아니고 80에 곱하기 3 한 다음에 더하기 80 곱하기 3 더하기 60이 되죠 246 60 또 이렇게 하거나 또 300 나누기 80은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60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3개 만들 수 있습니다 3개 8번 꼭지점이 10개 이고 모듬 옷의 길이가 같은 각뿔이 있습니다 꼭지점이 10개이라면 밑에 각뿔이니까 뭐 9개 되어야 되겠네 그죠 밑에 9개고 꼭지점 하나 있고 1,2,3,4,5,6,7,8,9 뭐 이렇게 돼야지만 그죠 그래 꼭 10개 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각뿔이 이어지니까 그죠 9개 1개 그래서 각뿔의 밑면의 변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래서 아홉 개가 되는거 그래서 모서리는 모서리 수는 밑에 밑면에 9개 있고 그 다음 옆에 옆에 9개 있잖아 맞죠 18개 되죠 18개가 됩니다 각뿔이 모든 모서리 길이 몇 cm입니까 모든 모서리 길이 같았죠 총 18개 했으니까 총 18개고 한 모서리 길이가 6cm였죠 18 곱한 6 6,8에 48 서울 나오고 108cm가 됩니다 9번 9번 규원이가 가지고 있는 사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가로가 3cm 세로가 4cm 2인 가로가 3cm 세로가 4cm 세로가 4cm 이거 높이는 모른다 그죠 너무 모르고 좀 이래서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거 3 이거 4 이거 네모입니다 전개도의 넓이를 구했네 전개도 넓이는 이렇게 넓이 두개는 3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4 곱하기 네모죠 4 곱하기 네모 곱하기 2 잖아 2 되어있으니까 그 다음은 요거죠 앞에꺼 이 네모니까 3 곱하기 네모죠 3 곱하기 네모가 두개가 되는게 됐죠 여기 두개씩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136이 되었어요 계산하면은 24 더하기 8 곱하기 네모 더하기 이거는 6 곱하기 네모는 136 요거는 네모가 14개가 되죠 14개가 되고 136에서 24를 빼면 되고 그럼 2 1 112 네모는 112 나누기 14 14 4 4 4 4 4 32 8 111 0 0 8이 되죠 그죠 8이 됩니다 그러므로 8cm가 높이가 되는거죠 밑면의 모양이 10번 밑면의 모양이 10번 2등변 삼각형이 삼각기둥이네요 2등변 삼각형이 여기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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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럼 7이니까 여기가 7 되겠죠 당연히 7되지 여기 여기를 여기를 오려갖고 이쪽으로 눕히다 생각 여기가 어 요거는 눕히다 생각하면은 요거는 색칠을 지우고 자 여기가 되는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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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을 달려주면은 잘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요리 되고 요거를 이쪽으로 탁 오려갖고 이렇게 탁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네모가 되죠 여기는 7이 되고 7이 됩니다 뒤에 있는 이제 필친게 그 요거죠 요거 이게 바로 여기 되는거지 요게 요거리 되었고 이제 이렇게 되는거지 그죠 그러면은 요거 요거 네모가 되는거지 맞죠 여기 네모고 네모니까 다 찾았습니까 여기는 맞다 한 것이 여기는 여기가 3이잖아 여기도 3이 되죠 3이 되죠 어쨌든 이 전개도는 매우 특이한 것으로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오려갖고 이게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고등부 가면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초중에 나올 수 있어요 전개도에서 요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네모가 지금 몇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개죠 네개 네모고 7이 하나 둘 셋 네개 4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2죠 2 가 54래 4 곱하기 네모다하기 28 다기 6 은 54 4 곱하기 네모다하기 34 는 54 4 곱하기 네모는 54 빼기 34 는 20 네모는 5가 됩니다 그죠 알맞은 수는 5가 됩니다 11번 ㄴ ㄹ ㅅ 서지나 평균으로 잘랐네 입체도요 녹색으로 되어있는거 꼭지점은 1개 2개 3개 4개 면은 빨간손일까 면은 1개 2개 3개 및 배하고 이게 상가풀이니까 4개 됩니다 그죠 4개 되고 그 다음에 모서리수는 뭐 1 2 3개 4개 5 6개 6개 14개가 되죠 12번 모서리가 18개인 각기둥 각기둥이 있으면 제일 쉬운게 4각기둥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사각기둥 생각할 때 모서리 개수를 보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게 개수 있죠 똑같이 하나 두개 4 곱하기 3 1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삼각기둥은 3 곱하기 3 1이 되잖아요 3으로 되죠 그죠 그러므로 모서리 개수 18 18 나누기 3으로 하면 6 육각기둥이 되네요 그죠 육각기둥이 됩니다 이거는 육각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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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기둥이면은 네 다섯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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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뿔에 몇개입니까 옆에 여섯개하고 밑에 한개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개야 되죠 자 2단을 마무리 각 1번 곱각기둥을 찾아 육각기둥 입니다 여기를 하죠 2번 입체 오른쪽 입체동이 각기둥이 아닌 이유를 세가지 설명하시오 첫번째는 불러드릴게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 아닙니다 두번째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지 않고 합동이 아닙니다 세번째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3번에 4번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밑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 입니까 맞죠 7 그 다음 이거 한 밑면의 넓이죠 지금 이 각기둥이 되니까 뭐가 밑면이 되야 됩니까 이게 밑면이 되야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밑면이 되야 돼 그래야 올라가 이 오각 사다리꼬리 올라간 모양이 되잖아 사각형 각기둥이 되죠 이게 밑면이 됩니다 그죠 자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아 이때 2분의 1 3이었나 2분의 1 그러면은 나누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 3이죠 3이니까 윗면 아랫면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이고 3입니다 10 곱하기 50 나누기 2는 25 25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기둥이 높이는 이제 이게 됩니다 이게 이게 높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3 조심해다 3cm입니다 요런거 잘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밑면의 모양이 오른쪽 같은 등육각형 각기둥이 있습니다 그랬죠 각기둥 육각기둥 육각기둥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크죠 높이가 오래 모든 모서리 길이야 자 이거 먼저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밑에 이것도 이쪽이죠 어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여섯 개 밑에 더하기 그 다음에 옆면은 한 개 이게 또 여섯 개 있잖아 5 곱하기 육 24 다하기 30 은 54 cm 되죠 자 그 다음 6번 한 한 한 밑면의 변이 8개인 각기둥 꼭지점은 8각기둥이죠 그럼 8개고 위 8개 있잖아 8 곱하기 2는 16개 16개 정계를 보고 정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계를 접었을 때 ㄹ ㄹ ㄹ ㄹ ㄹ ㄹ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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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려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면은 삼각기도 온거죠. 이렇게 되어있다 치면은 이 길을 ㅈ ㅇ 그럼 ㅇ과 맞닿은 부분이죠. ㅇ 빨간구로 할까 이거죠. ㅈ ㅈ이 있는데 ㅈ은 ㅊ하고 ㅊ하고 맞닿겠지. ㅊ ㅊ ㅈ ㅊ이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ㅊ에서 ㄱ으로 좀 갖자 이거 이거죠. ㅊ에서 ㄱ으로 한건 누굽니까. ㅊ이니까 ㅇ이기 딱 이겠다고 하겠네. 이렇게 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좀 더 확장하면 ㅈ 밑에는 ㅅ이 있고 ㅂ 이렇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ㅇ하고 맞닿은 부분을 찼으니까. ㅊ하고 ㄱ이죠. 그래서 성분 ㅈ이기라고 하면 됩니다. ㅈ이기라고 하면 됩니다. ㅇ 9번 이거 사각기둥이죠. 각기둥이 꼭지지만 사각기둥일 때는 여덟개죠. 꼭지점 꼭지점 10에서 11번 각기둥과 그 전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10번 전개도의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요거를 2라 하면은 이거 3 3이 되고 4가 되겠네. 11번 위의 전개도와 다른 모양으로 각기둥이 전개도를 그려보시오. 이랬죠. 자 요거는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려드릴게요. 그냥 3하고 2이잖아. 2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3하고 있는 다음에 그냥 4 4개 까지 4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4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요거 요거 이렇게 3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나 그리고 2 4 하나 그리고 2 2 2 그리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됐죠. 그리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렇게 한번 오려갖고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12번 사다리꼴이 각기의 전개도를 그릴 때 전개도의 넓이는 일단 요거 두 개죠. 요거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그러면 3 더하기 6 곱하기 2 요거 높이 4 4 나누기 2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잖아 그래서 나누기 2 그럼 이게 구해놓고 할까 이거 두 개 를 합시다. 곱하기 2 이렇게 할 수 두 개잖아요. 그럼 이거는 9 36 36 나누기 곱하기 2 18 곱하기 2 36 옆면은 요거 요거 먼저 합시다. 6 4 24 더하기 요거 요거 요거는 4니까 4 4 16 이죠. 요거 요거는 5 4 20 더하기 마지막 요거 3 하고 요거 요거 3이고 요거 4죠. 3 4 12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40 더하기 32 72 그러면 36 더하기 72 는 108 제곱센티미터 됩니다. 자 13번 밑면의 모양이 다른 것 같을 때 각불의 옆면은 몇 개입니까? 이랬죠. 요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되죠. 14번 밑면의 모양이 다른 것 같은 각불의 이름은 오각불 오각불 되죠. 15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것이요. 입체도요. 꼭지점의 수, 삼각기둥은 3개 3개. 6개 되죠. 면의 수는 밑면이 2개이고 옆에 3개 있으니까 5개 되죠. 모서리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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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육각불은 육각불은 육각형 밑에 있으니까 6,6,1,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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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각형 오각형 위에 위에 그러면 10개 니은 삼각불 삼각불은 면의 밑에 하나 옆에 3개 4개 삼각기둥은 3 곱하기 3 9개 큰 것부터 10개인 ㄷ ㄷ ㄴ 17번 15각기둥과 9각불의 면회수의 합은 몇개인지 15각기둥은 면회수는 15각이니까 면회수가 밑면 2개 있고 옆면 15개 있죠 17대고 9각불은 밑에 면 하나에 옆면 9개 그럼 10개 17각기 10번 27개 그 다음에 18번 면회수가 가장 적은 각불의 모서리는 몇개인지 풀이가 잘 쓰고 다불고 하시오 삼각불이죠 그죠 삼각불이 가장 적고 이렇게 그려야겠죠 모서리는 몇개입니까 6개죠 19번 꼭지점이 12개인 각불의 면은 몇개인지 각불을 찾아서 꼭지점이 12개래요 12개 되려면 위에 꼭지점이 딱 1개 있잖아 1개에 대하여 다각형의 개수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11개가 되어있잖아 11각불이네 그죠 11각불의 면회개수는 밑면 당연히 하나고 그 다음에 옆면 11개가 되어있으니까 12개가 되는거지 20번 면이 8개이고 모두 모서리 길이가 같은 각불이 있습니다 면이 8개래요 그러면은 면이 이렇게 하나 있을거라 한개 그럼 옆면이 7개란 말이죠 7개니까 이거 뭡니까 7각불이네 7각불이 됩니다 이 각불의 한 모서리 길이가 7cm라면 이 각불의 한 모서리 길이가 7cm라면 이렇게 쭉 되어있어 이게 7이야 뭔지 모르지만 7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아 그러면은 모서리 길이니까 이게 총 몇개입니까 총 7이 모든 모서리가 7각불은 밑에 밑에 그 모서리가 7개 섞이고 옆에 7개 섞어 잖아요 그죠 맞죠 총 14개가 있네 14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7cm니까 14각불이 7라면 7,4,28,7,7,9 98cm가 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입체도형을 찾아 선을 그 좋아하는 과일을 갖고 알아보세요 삼각기둥 삼각기둥 아 이렇게 간단말인가 삼각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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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뭐 어디다 적었나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 사과 사각기둥 이때 사각기둥이 되겠다 사각기둥 보더 삼각불 삼각불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쪽으로 가야되고 삼각불 이게 어디서 보면 이게 되려나 그냥 옆에서 저게 되려면 비슷하게 눕혀서 꼭 봐야되는건데 눕혀 보는거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되네 뭔가 좀 안되나 이렇게 보면 안보이나 이쪽으로 가야되네 귤 사각불 오각불 사각불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네 이쪽으로 보이야되네 색다른줄 아는데 감 이래갖고 빠진부분이 여기하고 뒤에 소수로 나눌수도 빠진다던데 누락된 부분을 이제서 발견했습니다 구독자분에 이렇게 이 부분 마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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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3 6 4 6 8